대왕 대비맘 신궁 안녕하세요 대왕 대비맘 신궁입니다 어.. 이번에도 네! 사건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어떤 거예요? 화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내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화냅니다 구 땅에서 네! 어.. 성행위를 이제.. 구 땅에서요? 네! 했는데 어.. 강제로 성폭행위죠 어.. 제자님이 성폭행을? 네! 일반인한테 네! 뉴스에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먼저 아니 제자님이 어떤 신이 어떤 실력님이 그렇게 가리키지? 그거는 일반인들한테 행해에서도 안 되는 일이고 또 일반인분들도 그렇게 하는 데는 어.. 무조건 아니라고 아닌 곳을 찾아간 거기 때문에 아.. 그런 경우구나 자궁살이 있는데 자궁살이 응? 잠자리를 하면 풀린다 백백교 무슨 이상한 이단종교인가? 어.. 우리 무속인 쪽에서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무속 선생님들이나 제자님인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분은 때려집어치우셔야지 사악하신거지 어.. 너 나랑 내가 지금 신인데 너 나랑 잠자리 하면 풀린다 이런 식으로 일이요? 네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 미쳐도 단단히 미치셨구나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네 무당도 성욕이 있나요? 어.. 무속인들도 사람인지라 성욕이 없을 순 없겠죠 그렇다고 신을 빙자해서 신령님을 팔아먹어가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신이 뭐 너 성관계를 해라 응?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건 없거든요 신을 모신 제자님이 그.. 제갓집에 안 좋은 기운이 그렇게 잠자리로 해서 풀린다고 하면 그 양반은 신을 모신 게 아니라 허주를 모신 거지 네 잡신을 모신 거지 정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다분하신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네 이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네 얼마나 간절했으면 진짜로 자신을 포기한 만큼 아.. 나 간절하다 라는 간절한 걸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찍지만 이 유튜브를 방송을 해가면서 일반 분들 제가 이제 여자잖아요 그럼 남자 손님들도 전화 오는 경우 있어요 뭐.. 얼굴을 봐가면서 무례한 이런.. 방편으로 갔다가 찔러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제 여자잖아요 그럼 남자분한테 어? 나랑 잠자리를 해야 당신 운세가 피고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잔다라는 건 그건 신의 제자가 아닌 거죠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조금 욕한 바가지 정말 만약에 그렇게 하셨던 무속 선생님들 계시면 그건 선생도 아니지 미친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낳아놓고 부모님들이 미역국을 드시고 살아있다는 그 선대를 욕매기셔 가면서 움직이는 걸 갖다가 무속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울붙에 내려오시고 일반인으로 사셔 가면서 그렇게 사셔야죠 그래가면서 아닌 분들까지 욕매기는 무속인들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 일반 분들도 그런 경우 그런 무속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거기는 다녀서 그렇게 해갖고 잘 될 거라는 건 없으니까 안 다니시는 게 좋고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